우리 감독님을 소개합니다. 우리 원래 같이 인정하고 가요? 그쵸. 말 안 해도 그게 있어요. 감독님 때문에 생긴 그게. 한 번 더 주실게요. 알죠. 있죠. 그 느낌이 있죠. 사진이 기회 있잖아요. 네. 그리는 거예요? 저희가? 네. 검색 그런 거 없어요? 검색 찬스? 붙여넣기 이런 거 아니에요? 저 그 그림 넣고 싶어요. 감독님 머리 길었을 때 있잖아요. 그 장 살짝 긴 머리. 네. 서울에 계실 때 찍으셨던 거. 저보고 맨날 머리 자르라고 하시거든요. 잘 그려. 잘 그려. 잘 그려. 이거 쎄다. 이거 쎄다. 얼굴 형은 먼저. 일단 눈은 화나 있어야 돼. 형이. 형이 할래요? 아니 너가 해. 긁은 걸로. 얼굴이 좀 각지시네. 살짝 날카락이에요. 살짝 이렇게. 이거에. 오데오 가르마. 머리카락을. 이거 맞아요? 응. 그림에 소지렸구나. 망한 거 같은데? 나 욕먹이려고. 뭐야? 나 욕먹이려고. 너무. 너무. 비슷해요. 춤. 팔자 주름이 좀 있으시네. 아. 발자. 근데 야 이 머리. 머리 다시 그려. 어. 어 소리가. 형 총이 잘 그리네요. 아 이거 오래 걸리겠다. 진짜. 시간 많아요? 야 이거 약간. 그림이. 그림에. 진심이. 야 너 잘 아는데? 오. 야 이건 빵떡인데. 약간 머리는 싹 이렇게 해가지고. 싹. 여기 싹. 얼추고 뭐. 진짜 예수 같은데.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좋아했는데. 이렇게 했어요? 하하하하하하 진짜 예수 느끼는데. 아 머리 비슷하지. 다음은. 이름을 봐. 쓰면 다. 아 글 진짜 못 쓴데. 형도 봤어? 생년월이에요. 생년월이에요. 검색 찬스. 65년. 아 65년. 아 나랑. 일단 65년생이시거든. 하하하하 1965년. 하하하하 여덟. 며칠이시야. 하하하하 검색을 할까요? 하하하하 6월. 6월로 하자. 그냥 하는거 해도 되는거에요? 하하하하 저희도 해도 되죠. 잘못된 정보로 해도 되는거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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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혈액형. 하하하하 형은 개인적으로 A, B 형 맞혀도 A, B 형 금님 좋아하는 음식 고기 좋아하실 것 같지 않나? 샤브샤브 자주 먹는 거 보니까 샤브샤브 좋아하시는 거 샤브샤브요? 이건 사실 정답은 없는 거니까 이런 거 그쵸, 저희가 마음대로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창고 샤브샤브 응? 감쌤 감쌤 그거 알아? 아 그거 아닌가? 감쌤 카톡 프로필 불멸의 학원인가? 그거 노래 아니죠? 몰라 아니요 옛날에 웨이트장에서 감독님 이어폰 잠깐 들었거든 미국 락밴드 노래 듣던데 제목을 모르겠어 그냥 미국 아 약간 팝송이래요 팝송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아 근데 너무 대충 패션 아이템? 팝이 그 팝이 아니지 그냥 패션 아이템 패션 아이템? 형 옛날에 봤을 때 팔찌 많이 하셨는데 팔찌요? 응 염주 같은 거 염주 하시고 안경 모자 맞네 팔찌? 염주 가로 치고 염주 염주가 그거예요? 그 불균? 어 그게 있어 모자나 안경 애플 에어팟? 네 애플이라는 흐흐흐흫 아 맞아맞아 목돌이요? 목돋이 맞아 근데 사고 입은 걸 저희가 잘 못 봐가지고 매력 포인트? 아 쓰실래 이제 글씨를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괜찮아 괜찮아요? 알아보실 거야 매력 포인트? 아 너무 많은데 가끔씩 그 웃는 거 있지 않나? 대학교들 보던 웃음? 부러워서 말 보잖아 부러워서 맞네 함박 웃음? 함박 웃음? 대학교들 전혀 막 웃음을 부르기겠는데 거의 안 웃으셨죠 진짜 근데 저희 때는 조금 웃으셨어 응 형들 때도 성적 내니까 웃으시더라 자주 하는 말 아빠 행동? 가끔씩 하죠 훈련할 때 막 이렇게 전 막 나오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응 제스처가 막 큰데 그 그 그 있어 그 습관이 있는데 아 에어팟 그거 뭐냐 아이패드 너는 겨드랑이 할 때는 아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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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패드나 수첩 겨드랑이 밑에 끼는 거 아이패드 수첩 싫어하는 거 예의 없는 거 예의 없는 거랑 게으른 거 맞아 게으른 거 진짜 싫어 게으른 거 게으른 거 네 인생 연기 하면 감쌤이 있을 때 광주지 광주전 광주전 아 광주전이요 대학교 때 하나 있어요 겨울에 하는 게 춘계인가요? 춘계죠 춘계 4강에서 동국대랑 3대2로 이겼는데 그때 그 출발 시간에 골랐거든요 근데 감쌤이 끝나고 그때 처음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감쌤이 먹어서 막 껴안고 진짜 한방구수 예 한방구수 하면서 어 그랬어 그럼 진짜 좋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골랐어 그때 그 출발 시간에 프리킥 났어 프리킥 그들 났어 노방성 네 근데 끝나고 광주님이 와갖고 먹게 하는 식으로 그때 정한다고 요즘 가장 큰 곡은 선수 구성 아닐까?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치 선수 구성 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팀 운영? 이런 거 2026 방금 기준이면 우승이시겠지 부승이죠 어 그치 KD1 우승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아니면 아니면 다이어트 타미네이터 타미네이터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로봇샵 타미네이터 실제로 로봇샵 때 별명 중에 하나가 터미네이터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까 전 몰랐네 강 선생님 요즘 별명 같은 거 많잖아요 제일 기억나는 게 트와익스 트와 트와 트와익스 이뻐지 다섯 글자 없나? 다섯 글자 익스프레소 익스프레소 응 맞아요 익스프레소 오 괜찮은데? 어? 익스프레소 뭐하나 그니까 왜 그러지? 좀 진지하게 진짜 감동이네 도와주세요 익스프레소 좋은 거 아 뭐야 뭐 생각한 줄 알았더니 아 아 생각이 안 돼요 뭐 생각한 줄 알았더니 아 아 근데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대학교 때 생각도 나고 대학교 때 어땠는데? 네가 생각하는 그거야? 아니 형래 때랑 저희 때 감독님이 달랐어요 다른 거 같아요 엄청 유의해지셨어요 지금 진짜로 약간 그런 거 없었죠? 나 때는 이런 거 없었죠? 형때 형때? 어 너 한 6시간 뛰어봤냐? 6시간이요? 어 어떤 걸 뛰어요? 운동을 6시간 했다고? 아니 제가 한번 운동하다가 감독님한테 이제 잘 못 보여가지고 이제 6시부터 아 일단 5시부터 오 새벽이요? 11시까지? 아니 아니 저녁 저녁도 안 먹고 한 11시까지 뛴 적 있어 그리고 이제 되게 초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아 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들어왔어 계속 아 그래서 계속 뛰다가 코치님이랑 11시인가? 12시에 이제 저녁 먹으러 갔지 저도 그래도 숙소에서 자고 저도 그런데 11시까지는 아니고 한 9시? 음 감독님 진짜 아 대박 그럼 4년 대비 이제 오늘 한 이상한 경고 거미죠 거미죠 리커버리죠 진짜로 아 맨날 봐서 할 말이 딱히 내가 운동 힘든 거는 말은 못하겠어 운동 좀 줄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힘낼 것 같은데 운동 강도가 높은 만큼 저희 이제 선수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잘 따르겠습니다 이제 프로 처음 딱 와서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신인답게 패기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 같았어요 미안한데 좀 어렵긴 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저희는 이제 동계훈련 와서 하루에 많으면 두 번 이제 한 번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팬분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찾아와 주신다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 노력 하면 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동계훈련 와서 열심히 운동도 만들고 올 시즌 많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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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